은영아 은영아 진짜 미안해 내가 연락을 했었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하다 내가 어? 나 진짜 네 미안한 마음으로 3시간째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 알지? 나 네가 용서해줄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나 무릎 꿇고 이러고 반성하고 있을게 나도 화 풀라고 여기 꽃도 사왔단 말이야 이렇게 자! 꽃도 좀 나와봐 은영아 어 나 왔다 박은영! 짠! 뭐하냐? 윙가르디움 레베오사 사랑이 돌아오는 마법이야 너 진짜 치가 떨린다 헤어져! 에이씨 은영아 나 진짜 이제 취직됐어 이제 월급도 곧 나온단 말이야 은영아 좀 은영아 나와서 무슨 얘기라도 좀 하고 우리 좀 너무 힘들다 좀 은영아 좀 나와서 얘기 좀 하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응 에휴 야 야! 어? 어? 뭐하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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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첫 월급이야 앞으로 돈 걸리는 네가 해주라 헤어져 이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나? 은영아 제발 좀 나와 나 20시간째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있다 어 제발 좀 나와서 무서워 어 은영아 미안하다 미안해 일어나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왜 울어 아 정말 진짜 왜 언니 언니 너무 봤어 비리야 방산비리? 왜 언니 왜 클린아 자주포 케이 나인 자주포? 걱정돼서 그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줘 알겠어? 어? 내가 내일모레 예비군가 아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너 내 얘기 안 들었지? 헤어져 아니 안 들 은영아 못 들었다 그래 못 들었어 내가 미안하다 1박 2일이 됐다 은영아 진짜 이 정도는 좀 받아줘 좀 나와봐 좀 진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이거 네가 사줬던 거 이거 다 가져가 이거 다 가져가 저런거 필요없어 나 너만 있으면 돼 됐어 아니 박은영 아 진짜 미안하다니까 아니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 저렇게 박은영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이거 아직 할부도 안 끝난고 이걸 박은영 좀 미안해 좀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좀 거기서 뭐하냐 어찌합니꺼 어떻게 뭐짜랜는거야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 은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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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영아